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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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는 김포공항, 김포공항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김포인터나셔널 에어보트. 김포인터나셔널 에어보트.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9, airport railroad or 김포 메트로.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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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지하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는 무인이라서 루는 경로로, 출입문 관계에 루는 장소가 미국 광장에 이뤄지합니다. 이번 역은 송정. 송정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역은 마곡, 홈앤쇼핑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곡, 홈앤쇼핑, the doors are on your righ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역은 발산, 발산역입니다. 이번 역은 발산, 발산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 역은 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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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형태, 발산역입니다. 이제 이 역은 발산, 발산역입니다. 이제 이 역은 발산, 발산역, 이중대, 이른모아, 승강장, 상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하루가 제升, 발산역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